무대문고 랩 하나 둘 셋 완성!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오늘 라이키 막방인데 1위 했어요! 재밌는 걸 받았어 그리고 오늘 저희 마지막 방송이라고 저희가 제가 카메라에다가 미션 했어요 봤어요? 인사하는 거 안녕, 굿바이 인사 한 거예요 저희 한 명씩 미션을 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 하고 눈치채어요? 다리 안 아파요? 오 마이 갓 너만 몰라 너만 몰라 오 마이 갓 보여줬어 너 이것도 누구도 처음 대학생만 곳에 설마 근데 좋아 네네 네네 내 눈 표현하기엔 부족한데 근데 좋아 요잠도 못 자도 지각하게 돼도 좋은 걸 설렘다 미 라이킹 미 라이킹 미 라이킹 미 라이킹 미 라이킹 진짜 뭔가 마지막 느낌이 드네 오늘의 오늘의 처음 또 끝까지 많은 응원을 받았었는데 정말 원수의 힘이 느껴지거든요 저한테서 하자 하는 거 감사드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 안수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즐거웠다 너무 고맙겠다 너무 좋은 잘한다 우리 연말도 초어스와 함께 따뜻하고 따뜻하게 은랄키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와인아 미 라이킹의 안수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 큰 innovations